네. 320페이지. 320페이지. 그 임대차. 그죠? 임대차 문제 5번. 그죠? 임대차 문제 몇 번? 5번.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보면 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딱 그거 막 쭉 읽으면 안되고 이제 공부를 계속했으면 전체를 보고 빨리 그 한 문장이 눈에 확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1번 보면 1번의 핵심 단어가 지금 틀린 것 찾는데 1번의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차임이 불이행 하면 이거 위반. 무슨 반? 위반. 위반하면은 일체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한다? 박탈한다. 그지? 그래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권 가진다. OXX 그렇게 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래서 2, 3, 4, 5는 다 맞다. 그래서 2, 3, 4, 5는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 6번 가는데 6번은 여러분 특별한 지금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인 임차인 나오면 일반 임대차다. 그지? 오리지널. 그지? 그래서 법정 갱신을 막기 위해서 일반 임대차에서 법정 갱신은 여러분 뭐? 어? 만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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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나 이의 제기가 없다.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래서 몇 번? 2번. 맞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맞는 것인데. 자, 7번은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뭐가 더 어렵냐면 옳은 건 맞는 게 더 어렵다. 옳은 건 맞는 거 더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옳은 건 맞는 거는 다 봐야 되고. 자, 그래서 맞는 것 한 보면 7번 한 보면 321페이지 7번. 자, 7번의 1번의 핵심 단어 찾아 봅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이다. 쭉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거나 안 가면 논점을 찾거나 가지고 맨 끝에 스스로 길 때는 있다 없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은, 임대차는 성립은 어떻게 하면 성립합니까? 오케이 하면 성립하지. 무슨 케이? 오케이. 그지?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지? 그래서 목적물의 수수는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약증. 무슨 정? 약증. 그지?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이 정답인데, 2번은 여러분,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아, 맞는 거 2번. 3번은 여러분, 주택의 양수인 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원래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지. 그러나 주택은 예외적이죠. 무슨 요건 갖추고 있거나, 대항요건 갖추고 있거나, 등기대에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가지고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양수인은 끊고, 무슨 요건을 갖췄다? 대항요건을 갖췄다. 자, 임대인의 지위를 뭐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뭐한 거, 자, 근데 이게 지문이 조금 약간 여기에 들어가면 주택일 때는 이게 맞지만, 무슨 택에서는 맞다? 주택에서는 맞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소유자가 무조건 승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지문이 좀 약간 어디에서는 확실하게 맞다? 주택에서는 맞다. 그치? 아니, 근데 이제 2번, 2번에서 핵심 단어 뭐가 들어있노? 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래서 맞다. 일반 임대차는 그냥 주택이 아니고 그냥 임차 목적물의 양수인은 하면 무조건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한다.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겠노? 그러면 주택. 그래서 주택에서는 무슨 요건 갖추고 있으면,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거로 본다? 승계. 그러나 무슨 택이 아닌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2번은, 3번은 틀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틀렸다? 주택.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임차권은 채권이다.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되어 있거나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내가 임차인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물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물건으로 행동할 뿐이다. 그래서 4번,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등기하여도 물건의 승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물건으로서의 승질을 어떻게 한다? 가지지만 물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금방 3번, 4번 여러분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만약에 본시험에 나왔을 때는 3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무슨 택이다? 주택. 4번은 물건의 승질을 가지지만 뭐는 아니다? 물건은 아니다. 오케이. 그런 거, 그렇지? 그런 거 이제 연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대차에 있어서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협력 업무를 지는 게 무슨 원칙이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 약정이 없으면 협력 업무를 진다. 무슨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협력 업무를 진다. 그래서 이 7번 같은 게 만약에 문제 나오면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거에 해당한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 5번. 여러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무슨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협력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네. 무슨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협력 업무를 지는 게 무슨 원칙. 그래서 5번 지문도 조금 약간 야리까리하다. 그렇지? 그렇게는 나오지 않다. 시험에. 자, 8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부속물 매수.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조건 몇 개 붙는다? 세 개.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그치?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동시행이다. 이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러면 이거는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치?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동시행.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금도 나오면은 보증금도 역시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고. 근데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비용. 비용 요거는 무슨 건? 유치권. 그치?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잘 나온다. 갑을 병해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8번 해서 옳지 않는 것. 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럼 1번, 2번은 아까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잖아요. 그치?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그래서 2번 같으면 뭐를 얻어져서 되고? 동의. 그 다음에 매수한 것에 한정되고. 그치? 유익비는 그러하지? 제한이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부속물 매수는 무슨 규정? 가인 규정. 당사 약정을 배제할 수 없으나.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부속물 매수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노? 동시행이 나와야지. 유치권은 뭐다? 비용. 그치? 그래서 4번은 부속물 매수 나오면 무슨 이행 나와야 되고? 동시행. 비용 나오면 무슨 건? 유치권. 그래서 8번에 틀린 건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중개사 이렇게 나온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9번은 타당하지 않는 거. 9번은 1번. 비용.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또 하나 더. 계약갱신까지 3개 합쳐서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계약갱신 그 3개는 무슨 규정? 가인 규정.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9번에 1번. 유익비 포기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하지. 그치?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10번. 자 여러분 양도나 임대차에서는 양도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 그럼 여러분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이고? 대항요건이다. 누가?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하기 위해서는? 대항. 대항건 만약에 동의 없이 만약에 계약했다.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오케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 10번에 동의 없이 한 양도는 계약은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임대인에게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1번 정답.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1번. 임차인이 임차인이 그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아까 저 비용 안 주더라.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사용료 줄 필요는 없다. 근데 계속 유치권 행사하면서 사용하면은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요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치? 그래서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인데 근무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그냥 점유하면 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점유다. 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차임은 임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하면서? 사용하면서 계속 유치권 행사하면은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뭐하고 있지 않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경우는 무슨 요는? 임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런 거 그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번 문제도 좀 약간 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단순히 점유하고 아까 뭐 비용 안 줘가지고 단순히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무슨 끈행사 중이다? 유치 끈행사 중이다. 무슨 요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맞습니까? 근데 뭐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그래서 여러분 이번은 이번은 만약에 확실하게 틀리게 만들려면 임차인이 근무를 뭐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뭐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 이렇게 해야 된다. 뭐하면서 계속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 하면은 무슨 뭐 차임은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그럼 단순히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무슨 요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고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지문이 그치? 약간 문제가 있다. 자 다시 합니다. 고거 1번 그럼 한번 봅니다. 근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는 있다. 그럼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 무슨 요 안 주고?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무슨 존은 지불해야 된다. 사용료. 그치? 그렇게 한다. 그치? 그래서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담보 제공해서 근물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물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껀이니까? 유치권. 그래서 상당한 담보 이건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담보? 대담보. 그치? 그 다음 수리비 일부만 변제받아도 전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건 불가본성. 그치? 얼마 못 받아도. 이름 못 받아도 전부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치? 그럼 수리비를 지붕받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황가를 위한 경매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2번은 지문이 조금 별로 좋은 지문이 아니다.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 뭐 옳지 않는 것. 바로 1번. 틀렸죠? 어디다 동그라미? 채무불리행. 그렇지? 하면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 그치? 그 다음 13번 갑니다. 13번. 자 13번은 여러분 그죠? 이 13번. 이 보증금 나오면은 보증금과 이제 반전세다. 차임. 보증금과 차임이 이렇게 있을 때 반전세라. 그치?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치? 자 할 때 누구는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체하고 있다고. 차임을 뭐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으면 누구는 임대인은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다. 그걸 무슨 당? 충당. 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 있다. 직업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임차인은 이런 선택 못하고 무조건 차임을 지급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충당 청구. 충당하세요. 충당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13번에 1번. 13번에 1번. 틀린 거 그치? 뒤에 주어.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아니고 뭐? 없다.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차임이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차임을 가지고 뭐 하세요? 충당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325페이지 갑니다. 자 건물 전세권과 건물 임차권 모두 인정되는 걸 고르시오. 그치? 여러분 전세권과 무슨 권? 임차권. 자 그러면 전세권과 임차권에서 딱 다른 거.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두 개 있지만 전세권자는 무슨 비만 있다? 유익비. 그치? 자 그러면 유익비는 전세권 임차권 다 있다. 그치? 그 다음에 2번. 부속물 역시 둘 다 있죠. 그 다음에 전세금 차임 증감 청구 둘 다 있죠. 그치? 그래서 둘 다 모두 인정되는 거 어느 거? 기응 니은 디겟 이렇게 된다. 그치? 그 다음 2번 갑니다. 오른 것. 자 오른 것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 1번 맞다.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 있다.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2번부터 갑니다. 2번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노? 구성 부분 일체.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자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부속물은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그럼 요렇게 구성 부분일 때는 뭐 유익비다. 그래서 2번에는 구성 부분의 일체 그게 핵심이지. 그치? 3번. 아까 있죠. 지상물 부속물 계약 무슨 규정? 가인 규정이지.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권을 배제하는 당사인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일시 사용 명백한 경우 됐습니까? 일시 사용인 경우는 뭐? 부속물 매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일시 사용은 어떤 거고? 호텔 생각하면 된다. 호텔에서는 되겠습니까? 부속물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유익비는 자 필요비 유익비는 끝나고 종료 즉시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안 준다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된다. 6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갑니다. 3번. 부속물 매수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쭉 이렇게 빨리빨리 해갖고 막 빨리빨리 하는 연습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전이다.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기본 아는 것보다는 운전면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부속물은 아까 뭐? 건물이지. 그래서 3번. 부속물 매수 틀린 것. 1번. 토지 때문에 틀렸다. 토지는 뭐?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다. 부속물은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건물. 자 4번 갑니다. 틀린 거. 4번 틀린 거 가는데 그치? 부속물 매수 틀린 거.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틀린 거. 5번으로 가는데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정추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무한 경우 약정이 유효한 때도 임차인은 유익비 허용된다. 자 여기 어디에다가 줄쳐야 되노? 유익비 상한 청구 이게 핵심이다. 무슨 비 상한? 유익비 상한. 자 유익비 나오면 약정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누구 소유하기로? 임대인 소유하기로 하면 약정. 아주 죄송합니다. 그치? 자 본문이 뭐냐면은 본문이 지금 무슨 물 매수다? 부속물 매수다. 되겠습니까? 본문이 뭐다? 부속물 매수고 그런데 여러분 부속물 매수는 누구? 임대인. 만약에 누구?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은 유효. 무효. 되겠습니까? 무슨 물일 때는? 부속물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지금 무슨 물 매수다? 부속물 매수죠. 본문에는 무슨 물 매수다? 부속물 매수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어 정축하고 만약에 이게 무선성이 있을 때 지금 생략됐다. 무선성이 있을 때 독립성이 있는데 누구한테 소유하기로 임대인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해도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무효고 그런 경우는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은 무슨 비 유익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가? 그런가? 그래서 지금 지문이 이것도 좀 약간 불확실하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자. 임차인의 지휘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정권은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구성 부분 하면 이건 무슨 비 유익비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불이행하면 뭐? 위반. 강인규정일지라도 매수 정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부속물은 어떻다? 까다롭다. 동의 매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지금 5번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5번도. 5번 그냥 지문만 놓고 보면 맞을 수도 있다. 뭐만 지문만 보면? 5번 지문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지문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속하기로 누가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정축하고 됐습니까? 무슨 물을? 정축한 부분을 누구 임대인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뭐 해도 유한 때에도 임차인이 유익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약간 혼돈이 자 이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인규정이고 강인규정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다는 약정 배제하는 약정 이건 뭐 무효 근데 만약에 이거 유익비는 유익비 사안청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죠?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기속하기로 하고 임대인 기속 기속 약정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한 경우는 뭐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거 정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이 뭐 한 경우 유효한 때에 임차인은 유익비 인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그렇지 제가 금방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분 그 임대인에 기속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비용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뭐로 본다? 특약 그럼 거기에다 어디에다 줄쳐야 되겠노? 임대인 소유하기로 하는 뭐 약정이 뭐 유효한 때에 곳까지 끊고 그럼 결국 용어는 부속물을 가리킨다 유익비를 가리킨다 유익비 그런 경우는 유익비 인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결국 이 정축한 부분은 무슨 비다? 유익비다 근데 그러면 이 부속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임대인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뭐 무효인 때에 하면은 요 무슨 물이다? 부속물이다 되겠습니까? 그 때 앞에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5번 뭐 볼 거 없죠? 5번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5번에 4번 채무불리행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반 윗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 다음에 6번은 갑니다 6번 6번은 여러분 동의 없이 전대했는데 6번은 동의 없이 전대했는데 여러분 건물의 소 부분은 다시 뭐 건물의 소 부분은 즉 무슨 임대차에서만 적용된다? 건물 임대차에서만 건물의 소 부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고거 6번에 5번 건물 소 부분을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병에게 그런 경우는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 7번 한번 가는데 여러분 갑은 문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 토지를 을에게 무함과 동시에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을 누구에게 매도하고 을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을은 Y 건물에 대한 무선 등기를 마쳤다 보선 등기를 마쳤다 그지 자 여러분 요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일단 지문 읽으면서 읽어 막 지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다 그지 됐습니까 자 갑이 토지를 누구에게 임대했습니까 을에게 됐습니까 근데 을이 거기에다가 뭐를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 됐습니까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하면 무슨 차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지 그 다음 자 근데 일본은 OX X죠 볼 거 없이 차임 채무 불리행 딱 나오면 제일 편하다 맞습니까 임대차에서 채무 불리행 나오면 제일 편하죠 무슨 반 위반 그래서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을이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이 무슨 차인이다 임차인 적법의 Y 건물을 매수를 뭐한 경우 청구한 경우 아까 있죠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무슨 이행 동시행 청구한 경우 갑의 대금 직업 업무는 을의 건물 명도 이전 업무는 선이행 되어야 한다 OX X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좀 어렵게 나오면 요 7번처럼 낸다 그 다음 3번 을이 Y 건물에 대한 무선 등기를 마친 후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갑의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어른 임차권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어른 지금 완성 그 소멸 당시의 소유자 누구에게 병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만약 을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해서도 조금 좋다 지금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뭐 보존 등기와 함께 그 건물에 무슨 건 등기가 돼 있어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잘 나오는 그 판례를 약간 그 응용시켜서 해놓은 거다 그저니 을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해서 을의 적법하게 매수청권을 행사한 경우 갑은 근저당권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최고액의 상당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 건물 돈 다 주고 건물 돈 다 주면서 뭐 말소시켜라 건물 다 주면서 뭐 시켜라 말소시켜라 무슨 이행 그렇지 고거다 그래서 말소되지 않음을 이유로 채권자 명의 상당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다 뭐 주고 다 주면서 무슨 이행 주장해야지 동시행 주장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뭐 시켜라 말소시켜라 그럼 뭐 주겠다 돈 주겠다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있다 잘못하면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굳이 문제 풀면서 무슨 이행 동시행 뭐 다 주면서 돈 다 주면서 뭐 시켜라 말소시켜라 그럼 말소 안 시키면 그것만큼 뭐 뭐 곧 주겠다 못 주겠다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지 만약 와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관 만료로 의리 적법하게 매수청고를 행사하면은 와의 건물은 그 매수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예 일단은 그 건물이 무슨 등기 안돼도 보존등기 안돼도 누가 이게 계약 당시의 소유자한테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동의 없이 양도했습니다 무엇이? 동의 없이 양도했다 자 틀린 것 가는데 2번 갑니다 자 여러분 갑이 임대인 어른 임차인 병은 양수인인데 자 갑을 병이죠 그죠? 자 을과 병의 양도 계약 자체는 무엇이 해도 동의 없이 해도 양도 계약은 아까 그대로 뭐하다? 요요 그래서 틀린 것 몇 번? 2번 우리 기출 문제죠 28번 이런 기출 문제는 간단하게 확실하게 나온다 되겠습니까? 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9번 갑니다 역시 기출 문제인데 동의 없이 병에게 했습니다 무엇이? 동의 없이 자 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초가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지금 토지임대차죠 그러면 무슨 임대차? 토지임대차죠 그럼 을이 X토지의 신초가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한 후 마친 후 정의 X토지 소유권을 뭐 그럼 뭐가? 토지 소유가 바뀌었다 그 다음 그럼 을은 정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까 무슨 등기되어 있으니까 보존등기되어 있으면 임대차 등기되어 있거든 임대차 등기되어 있으면 뭐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틀린 건 몇 번? 4번 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임대차 만약에 나오면 꼭 맞춰야 된다 그 다음 10번 아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즉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은 무슨 규정? 이미 규정 어느 것 대표적인 것 어느 것? 비용 비용하고 또 하나 더 해봐라 거기 4개는 그럼 강행 규정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한 개 더 해봐라 불리하더라도 유효한 거 불리하더라도 유효한 거 양도와 전대 무슨 대와 전대? 양도와 전대 양도 전대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거 잘 나온다 비용하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다 하면 뭐 임차권은 양도와 전대와 그 다음 뭐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약정은 유효다 근데 깎을 수 없다는 약정은 뭐다? 무효 그 다음에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입니다 약정이 없는 임대차 임차인의 해지통고 이거는 뭐냐면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통고 하면 임대인은 해지하고 나서 몇 월? 6월 임차인이 해지하면 몇 월? 1월 그 숫자보다 짧게 하는 약정 하면 무효다 이런 말이지 그럼 특히 6월을 가리킨다 6월 특히 이제 임대인이 해지통고 하면 몇 월? 6월보다 누구에 의해서 임대인에 의해서 6월보다 짧게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낸다 그 다음에 그 5번도 차임연체해지 그것도 몇 기보다 짧게 2기 주택은 몇 기 2기 상가는 몇 기 3기 그거를 그 짧게 하는 약정 누구한테 분리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거 숫자 그치? 11번 바로 나왔네 그치? 나왔네 아까 있죠 그 임차인에게 분리하더라도 해도 유효한 것 아까 뭐 비용하고 뭐 양도전대 동의 없이 양도전대 못한다 하거나 아예 양도전대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6효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갑은 얼액에 기간 약정 없이 임대했습니다 옳은 것 자 여러분 주택이란 말 없죠? 그냥 일반 임대차죠?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기간이 없다 맞습니까?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이렇게 가는거죠 1번 존속기간은 2년 주택일 때 그런거지 그 다음에 계약체결 6월을 지나야 아니죠 계약체결하고 바로 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 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몇 월? 1월 그렇지? 그럼 을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을은 임차인이죠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몇 월? 1월 맞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약정을 4번은 아까 몇 기보다 짧게 하면 무효 2기 그래서 1기 연체에도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갑이 그 후 점포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계한 경우 됐습니다 갑은 임대인이죠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른 갑과 임대차에게 한 임차권을 병행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일반 임대차인데 등기나 대항요건 이런 말은 없잖아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집에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정도 본다? 다섯 번 정도 보고 보면 시험자가 금방 맞출 수 있다 근데 선생님 틀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밀어붙이면 몇 개는 맞고? 여덟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린다고? 그럼 80점 맞는다고? 그렇게 막 두 개의 신경 쓰지 마라고 인터넷 보면 두 개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 또 어떤 데 막 질문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거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막 까다롭고 이상하지 않고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제일 중요한 건 칠판 이런 게 중요하다 큰 거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무슨 이행 동시에 보정금도 무슨 이행 동시에 비용 무슨 건 유치 건 반전세다 보정금과 월세가 있다 임차인이 월세 안 주고 있다 월세를 차임이라 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임대인은 선택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무조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고 충당이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아까 부속물 매수 배제하는 약정은 뭐? 무효 그지? 그 다음 유익비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특히 유익비를 비용 임대인에게 기소하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런 경우는 유익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은 13번은 그지? 갑 건물 소위를 목적으로 얼의 토지를 임대차하여 그럼 갑은 임차하여 그래서 어디에서 동그라미 갑은 임차 그럼 누구 토지를? 얼의 토지를 그지?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틀린 것인데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자 그럼 이 지산물 매수죠 지산물 매수는 뭐 까다롭지 않다 무허가 지산물이라도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 없이 뭐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사세요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5번으로 가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건물에 지금 무슨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사세요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그 근저당 돈 빼고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하고 다 주면서 그 뭐 시켜주세요? 말소시켜주세요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럼 만약에 그 말소해 주기 전까지는 그 채권액을 무슨 절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뭐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거 그래서 5번 13번에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업 만료로 갑은 임차인입니다 을 상대로 지산물 매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오는데 계속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번 거기 보는데 14번은 딱 보니까 무슨 물 매수다? 지산물 매수다 간단하게 토지 사가지고 거기에다 뭘 지었다 건물 무슨 물 매수? 지산물 매수 틀린 거지 2번 간다 어른 임차인입니다 어리 일방적으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무슨 건이니까 형성건 됐습니까? 갑은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슨 물 매수니까 지산물 매수 그래서 14번에 2번은 무슨 물 매수다? 지산물 매수 건물 매수 무슨 건이다 그래서 2번은 만약에 해설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건? 그렇지 형성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 풀 때 쭉쭉쭉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풀면은 한 1시간에 한 50개씩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몇 개씩? 이 문제집으로 풀 때 그냥 쭉 해갖고 한 1시간에 5개 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한숨 쓰지 마라 50개 금방 푼다 쭉쭉쭉 이렇게 지금 몇 개 풀었는데 많이 풀었대나요? 건너뛰고 싶었는데 그지? 요 뒤에 가벌병 다 좋은 내용이다 요런 거 시험 먼저 잘 출제한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면 15번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임차 건물에 뭐가 샌다? 비가 샌다? 누가 수리한다? 임대인이 수리한다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 사이에 반해서 임차인에 반해서 수리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됐습니까? 거절할 수 있고 안되면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뭐까지 할 수 있다?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샌다 한 하루 정도 수리한다 그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비가 많이 새가지고 리모델 형식으로 장기간 수리한다고 한 40일간 예를 들면 상가인데 그래 잘못하면 이거 장사도 안 되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건데 지금 15번 어른 사과나무를 식자에 가수원을 운행할 목적으로 갑 소유 엑셈입니다 갑과 존속기관식 임대차에 있다 옳은 것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어른 무슨 차인 임차인 옳은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토지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는 보통 차임을 연 단위로 준다 무슨 단위로? 연 단위로 그게 일본 일본은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그거가 아니고 원칙은 뭐다? 매년 토지 임대차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이나 수목 나무 심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 연으로 준다 그 다음에 산사태로 엑스 임대가 일부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건 뭐? 필요비지 이런 경우는 어른 갑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은 산사태로 필요비의 옹벽 설치를 하려는 경우 어른 가수원 자 그러면 자 이거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무슨 절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자 그럼 다시 아까 임대인이 보존 수리를 위해서 수리한다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 의사에 반해서 장기간 수리한다고 그런 경우는 뭐? 거절하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까지 할 수 있다 그치? 그런가? 그 다음 4번 어리임량이고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의 증가가가 된 경우 갑에게 종료 전에는 있다 없다? 없다 뭐 후에? 종료 시에 그치?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어른 식재한 나무 사과나무에 존재하는 때 어른 갑에게 갱신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16번 짱 중요 16번 그치 A는 자기 소유 갑 건물을 B에게 임대하고 자 누구? A가 갑은 건물이다 사람이 A, B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다 갑이 건물이고 A가 뭐다? 사람 A가 뭐? 사람 B에게 임대하고 B는 A의 승낙을 얻어서 갑 건물을 C에게 무슨 대? 전대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죠 그치? 이 동의 얻은 전대에서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차임은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잖아요 그치? 자 차임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그 다음에 뭐? 부속물 사세요 누구한테 사세요? 임대인 그치? 근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잘 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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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비용 비용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고 했냐면 임차인 임차인은 다시 누구에게? 임대인 그렇다 이거 비용을 가지고 잘낸다 비용 무슨요? 비용 그 다음에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는 한 경우 여기는 두 개지 나오지 이제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걸 누가 알았다? 임대인이 알았다 그치? 그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에서 하는 거와 누구? 전차인에게 하는 거 그럼 임대인에게 뭐 알리지 않고 했다는 걸 가지고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뭐 해지했다 해지하면은 이제 뭘 못 받노? 차임을 못 받으면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해지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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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안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거 가지고 주로 낸다 자 그러면 한번 보는데 어쨌든 무슨 데? 승낙을 얻어? 무슨 낙을 얻어? 승낙을 얻어? 자 했는데 그래서 4번으로 간다 갑 건물이 강풍으로 붕괴되었다 자 갑 건물이 지금 동의를 얻어 전대했잖아요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 그럼 뭐? 필요비지 보수하는 거니까 그럼 누구? 전차인은 누구? 시인은 누구에게? 비에게 어? 어? 만약에 그럼 시가 수리했다면 시인은 누구에게 달라낼 수 있다? 비에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잘라온다 땅이야 요거 잘 낸다고 이런 식으로 수업시간에 늘 한 것 중에 쟁점 쟁점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낼 수 있다? 임차인 꼭 기억한다 나머지 맞다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17번 자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개량 유지비는 필요비 개량 유익비 그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때 x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뭐 했다? 양도하였다 틀린 거 자 근데 나머지는 맞고 틀린 건 2번인데 여러분 그죠? 그럼 자 요거 지금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달라낼 수 있죠? 네 누구한테 달라낼 수 있습니까 원칙? 누구한테만? 어리 누구에게 갑에게 병학의한테는 달라낼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비용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한번 생각하자 여러분 임대차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무슨 직? 오 직 계약 그럼 누구하고 계약했노? 어른 임차인인데 누구하고 계약했노? 갑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주장 못한다 왜? 채권이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하지 않은 채 승계하지 않은 채 병에게 양도했다 하니까 자 어른 누구한테만 주장해야지 갑에게만 병에게는 주장 못한다고 그럼 비용 보증금 다시 비용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 해야지 갑에게 달라 해야지 누구에게 병에게 달라 못한다 자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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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 비용과 비용이 들었다 그 다음 보증금이 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지 자 그러면 요 보증금은 오직 누구한테만 달라야 된다 갑에게 비용도 누구한테 달라야 된다 갑에게 그럼 비용을 가지고 무슨 건 행사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는 비용을 가지고 무슨 건만 유치권만 주장해야지 보증금을 가지고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고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잘 나온다 그러면 또 거기서 그러면 요 비용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아니 정상이지 지금 정상 비정상 정상 기간 중에 들어갔잖아요 뭐 중에 기간 중에 됐습니까 거기 핵심 단어 뭐 기간 중에 200만원 800만원 근데 끝나고 나서 비용 들어갔다 하면 비용 상한 청권인데 그때는 203조 요거는 기간 중에 들어갔잖아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이때는 626조 뭐 23조 좋고 그래서 여러분 2번 틀렸지 그게 병에 대하여 어른 점유권 비용 상한 청권에 비용 청구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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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러분 그거 어디에다 줄지 비용 상한 해가지고 203조 그건 말도 안 된다 몇조 626조 비용인데도 원래는 또 병에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병에게는 만약에 행사하려면 만약에 비용을 정상적일 때는 비용 무슨 걸 가지고 행사해야지 유치권 하는 거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비용도 누구한테 달라야 되고 임대인 보증금은 누구 임대인 됐습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병한테는 동시행이 안 된다고 동시행은 계약의 당사자라 해야 되거든 근데 비용은 종전의 갑한테 달라고 하고 나중에 병한테는 병이 달라면 비용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무슨 건 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무슨 이해 병에 뭐 반환은 무슨 짤 거절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17번에 틀린 거 몇 번 2번인데 203조는 말도 안 된다 그럼 또 만약에 626조 하더라도 하더라도 비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626조 또는 623조인데 그걸 가지고 하더라도 수선 의무나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에게 할 수 없고 누구에게 갑에게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3번 3번 누가 수선한다 누구 임차인 됐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하노 우리 비업 시엿 시엿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이런 경우는 누가 수선 의무 있다 임차인 그런 경우는 비용 달라고 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노 유익비인데 중에는 안 된다 유익비는 기간 중에는 안 되고 뭐 후에 끝난 후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중에는 없다 그 다음에 어른 아까 626조 종료 시에 그 가위가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하는 경우에 유익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한 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은 자기 소유의 신축 건물 을 을에게 보정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임대로고 어른 어른 임차인입니다 갑의 성인하에 개축할 수 있으나 임대 종료 시에 원상회복 명도 부속물 매수하지 않는다 특약하였다 자 여기서 쟁점 찾습니다 어디에 줄지 원상회복 명도 하면 비용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부속 청구하지 않는다 요거는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겠다 근데 어른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 하면 요거는 부속물이지 구성 부분이면 이건 비용 유익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인정되고 설치하여 점심증을 개구했으나 부진하자 기간 만료와 동시에 폐쇄 자 만료 동그라미 만료와 동시에 폐쇄하고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 옳은 것 됐죠 자 1번 1번 끊으라 끊으라 가짐으로 가짐으로 거기에 무슨금 나왔네 보증금 보증금은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2번 아까 있죠 독립성이 있다 했잖아요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물매수 부속물매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세요 할 수 있죠 하는데 이 부속물매수는 뭐 계약갱신 요구 있다 없다 없고 계약갱신 요구는 지상물매수에서 있는거지 계약갱신 요구는 무슨 물매수 지상물매수에서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자 지금 끝나고 아까 끝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슨 이행이고 동시행이고 맞습니까 보증금이 있죠 지금 보증금 보증금이 있잖아 그지 그럼 보증금 받을 때까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요로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근데 사용하고 됐습니까 뭐 유치권이나 이런거 사용하면 사용료는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지금 사용하고 폐쇄하고 뭐하고 있지 않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 뭐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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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단어 꼭 기억한다 여러분 유치권이든 동시행이든 만약에 뭐 아까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점령하고 있다면 무슨 요 안 준다 사용료 근데 아까쪽 그 유치권 행사하면서 자 아까 끝나고 나서 비용 안 주더라 끝나고 나서 비용 안 주더라 자 유치권 행사하면서 단순하게 점령하고 있다면 무슨 요 안 준다 사용 계속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면 무슨 요 지불해야 된다 사용료 보증금도 마찬가지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뭐하고 있지 본문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지 않다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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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그렇지 부속물 매수와 인도 업무 자 임대인의 부속물 대금 직업과 임차인의 인도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5번 빨리 동그라미 해야지 눈에 빨리 뛰어라 채무불행 그렇지 자 이제부터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쭉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눈에 딱 무슨 불리행 채무불행 무슨 반 윗반 하면은 사세와 인정되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19번 옳지 않은 거 자 임차인의 차임위원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자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1번은 1번 빨리 보증금만 한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무슨 건 아니다 유치권 아니다 그 다음 차임연체 해지 차임연체 해지되어 가지고 목적물 인도와 연체된 직업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어쨌든 임대차와 관계되는 비용이죠 임대차와 관계되는 비용은 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채권은 전부 다 보증금에서 당연히 깔 수 있다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무슨 건과 관계되는 채권 임대차와 관계되는 채권은 어디에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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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3번은 자 다시 2번은 2번은 끝났을 때다 아까 끝난 건 어디에서 끝났노 지금 2번 해지되어 이미 끝났죠 끝났을 때는 아까 그 임대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채권 채무는 무슨 금에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그 다음부터는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란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3번 갑니다 3번은 3번에는 핵심 단어 계속되는 동안 아까 차임 안 주고 있다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임대인 임대인 그러나 누구는 임차인은 되겠습니까 예 임차인은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당연히 까는 것은 아니다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임대인 임대인은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 깔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착별법 들어갑니다